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코필러를 무분별하게 맞아서 퍼진 코가 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융비술을 하기 위해서 코 실리콘으로 코를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높이다 보면 피부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어 가지고 코 비침 현상 성형수술을 한 티가 많이 나는 코의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려주신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원래 저의 코가 낮고 작고 짧았었는데요 10여 년 전에 L자 코 실리콘을 넣었었어요 코수술 10년이 지나니 보영물이 비쳐 보여서 1913년 9월경에 코 실리콘을 교체하고 코끝은 비중격으로 다시 했어요 코 재수술하고 한동안은 괜찮더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는 이유인지 지금 다시 코 실리콘 들어간 콧대가 뾰족해 보이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높아 보이네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관상학의 고전인 마의 상법에는 면대비소 상자난신 비수면비 전제모산 이라고 해서 얼굴이 크고 살집이 많은 반면에 코에 살집이 없으면서 이렇게 코가 날카로운 코라고 한다면 힘든 일이 많고 재운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 청담동의 박현성형외과에서는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눈을 크게 코를 높게 얼굴을 V라인으로 이런 전형적인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그 얼굴에 음향오행을 살펴서 특히 얼굴에 살집이나 뼈대 거기서 코에서도 뼈대 부분하고 살집 부분하고 조화롭게 돼야 좋은 여자 코 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골질과 육질의 비율을 맞춰서 관상성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번 지폐인물화 동영상에서 좋은 코 관상으로 육질이 풍부한 현단비와 그 다음에 골질이 아주 직선적인 절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동양인의 낮은 코를 실리콘으로 이렇게 높이다 보면 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실리콘으로 이렇게 높이다 보면 이 실리콘이 티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골질이 증가함에 따라서 육질이 거기를 보듬어 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코 수술 실리콘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코 지방식을 통해서 그 실리콘 주위를 적절히 보듬어 줌으로 인해서 실리콘 티가 훨씬 덜 나게 코 지방이식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좋은 코 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이식을 코에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지방이식 전문 병원으로서 코 지방이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식 하면 영구적인 게 아니냐 하고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병원은 코 지방이식을 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식이 어떻게 영구적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